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음식이 필요해 어.. 통조림이다 운 좋은 놈 잘가라! 푸슉! 많은 일을 잃어버리는.. 하아.. 마우스는 걸 연구하는 게 좀 더 세계 평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아니요 하...자... 가자 자, 밀크 쉐이크 만들어주고 튀김 생선 만들어주고 주스 필요 없고, 칵테일 필요 없고 자, 일단은 튀김 생선 먹어주고 밀크 쉐이크 먹어주고요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잠을 좀 자요 하나, 둘, 셋, 야! 자, 잠을 이렇게 쭉 자주고 유레카 버리네요 치즈도 하나 치즈는 데 부터 자, 이렇게 해놓고 어? 이거 몇 층이었냐? 27층이었는데 어? 안 잡고 내려갈 수 있네? 일단 다음 층까지 한번 볼게요 일단 다음 층까지 한번 볼게요 컷! 컷! 좋아 잘 때렸어 자, 이제 이렇게 펴주면 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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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 아... 야, 포기하지 않을 거면 제대로 때리라고 어? 죽을 힘을 다해서 때리라고 아...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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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세계전화 이 게임 이거 다 보... 다 보냐고요? 모르겠네요 다 볼 수 있으려나? 일단 도전 중입니다 카타나 필요 없어요 컷! 오케이 좋았어 제대로 때렸죠? 컷! 때려주고 컷! 아... 아... 너무 완벽해 스읍... 자... 그러면 이제 어... 글레이브가 어떤 거 기반 무기 데미지냐? 잠깐만 글레이브 봐봐 글레이브가... 이거 뭐 기반이에요? 뭐 기반인지 안 나와있어 어떤 거 기반이야? 택스 기반 무기 데미지 이게 무슨... 뭐 기반이지 이게? 도대체? 9.2가 올라갔으면은 도대체 뭐... 뭐죠? 어떤 거 올려야지 그거지? 올라가는 거지? 몰라? 명중에 다 찍어 명중을 잔뜩 올려가지고 최대한 내 적들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해줍시다 이제 다음 레벨업 대생각기 다음 레벨업 대생각기 뭐야? 우리 중 한 명은 여기서 나가야 돼 너를 위해서 숨겨뒀어 66층? 66층에 뭘 숨겨놨는데 아까 여기 몇 층이었지? 28층 28층 잡아야 돼 28층 기원캠에 놨다가 나중에 잡으러 갑시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네... 죽여버리러 갈게요 총 들고 있냐? 자리 가시고 자리 가시고 요런 놈들이 이제 한방이죠 배고파 죽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21층 가서 희망 하나 먹어주고 희망 하나 먹어주고 브라이피룸 음식을 만들어 줄게요 고기 스프 고기 스프? 튜 익은 고기를 갖다가 만들어서 스티로 만들어주는 게 나을 것 같죠? 스티로 하나 만들어서 먹어주고요 우유 넣은 커피 별로 좋지 않아? 스티로 하나 밀크쉐이크 요거 하나 만들어서 먹어주고요 응급도구 하나 요렇게 만들어서 놔주고 도배는 하지마세요 오오 좋아 좋아 오오 좋아 좋아 여러분들 이거 자고 일어나면 가끔씩 이런 이벤트도 나오더라고요 네 아까 68층이었었죠 68층 네 68층? 68층 왜 방금 얻은 거야? 66층 아니었나? 여기구나 허허 진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몇 층으로 도망갔냐? 오케이 저기로 도망갔죠? 저.. 저 자식 죽이러 갈게요 너 일로와 아이고 넌 내가 죽인다 이 자식 컷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몇 층이었지? 23층이었나? 28층이구나 28층 28층 너 일로와 컷! 으 컷! 으 컷! 으 컷! 와 이게 2가 남고 사네 와 위험했다 와 지는 줄 알았네 와 진짜 위험했다 ㅋㅋ 컷! 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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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죽는다는거 죽을거 같죠? 헉 뭐야 저거? 뭔가 슉 지나갔는데? 죽어 이 자식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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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 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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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러분들 명중 누가 안찍으라고 했어 명중 찍으니까 이렇게 잘 죽이잖아요 그죠? 명중 찍으니까 아주 잘 죽이죠? 명중 찍으니까 아주 잘 죽이죠? 칫 어우 야씨 치명타 두번 떴는데 네 네 어 그거네요 다행히도 안 맞았죠? 오 살짝 위험했다 이 친구 살짝 위험한데? 아 그래요? 심심하다구요? 그러면은 네 아프리카 해안꼬리 말랑말랑 쭈쭈 뽕님이 열심히 후원해가지고 저하고 얘기좀 해주세요 일대 대학권 드리겠습니다 오우 쉣 좋지 않아 이거는 뒤로 빠져요 일단 일단 뒤로 빠져 일단 빻고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올라가 올라가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쪽으로 가서 여기 보면은 요거 못하고 케이블만 있으면은 배드 3레벨 만들 수 있거든요 배드 3레벨을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못하고 케이블 이렇게 해주면은 배드 3레벨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3레벨 찍어주고요 도전과제 달성 잠꾸러기 잠꾸러기 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도어 레벨 3레벨까지 찍어주면 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철조망이 철조망을 만들려면 모 두개 모 두개에다가 철사 하나 도어 3레벨까지 자 요렇게 해주면은 이제 완벽한 치료를 할 수 있죠 완벽한 치료 가능하고요 PCN 찹스 아주 좋고요 PCN 찹스 하나 만들어서 또로록 빨아주고 필요없는 무기 안돼 안돼 무기 절대로 휴지통이나 버리면 안 돼요 내 무기가 날라가면 케일난다고 내가 죽는다고요 이것들은 다 사라져도 돼 근데 지금 글레이버도 아까 전에 글레이버 하나 날라갔었죠 끼고있던 무기 날라와가지고 얼마나 내가 어? 고생했는데 큰일나요 큰일나 큰일나요 큰일나 네 물약 왜 안 만드냐고요? 물약이요? 물약 하나 만들어주자 하나만 만들게요 하나만 6층 휴가 차례 휴가 차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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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8층에 지금 거의 있는데 자 평화 어 아니 여기 있네 자 정의를 위해 이 세계의 평화가 어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응 으응 욱 으응 은 아 헛 하아.. 아.. 하아.. 하아.. 장래에 이 녀석들을 살려두면은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 저.. 이 새끼놈 내가 꼭 죽인다? 너 거기서 꼼짝 말고 있어 내가 혼내주러.. 혼내주러 간다 이 새끼 이거 안되겠네 이거 PCN 잡스 또 만들어 꼼짝 말고 있어라 저 자식 저거 안되겠네 오늘 단단히 내줘야될거 같거든요 몇 층이었냐? 11층? 8층 오늘 단단히 내줘야돼 크레스 이거지 이거지 또 나와 이 새게 평화를 위해 한 놈도 남겨두지 않겠다 그래 이래야지 레벨업이 돼야지 그래 아주 좋아 이게 제가 볼 때는 글레이브가 글레이브가 그건 것 같거든요 덱스 그건 것 같은데 맞나 이제 이 위에까지는 찍을 필요 없을 것 같고 덱스 위주 덱스의 영향을 받는 그런 것 같은데 맞겠죠 덱스의 영향을 받네 그러면 덱스를 쭉쭉쭉 찍어요 덱스를 찍어가지고 민첩을 최대한 올려주도록 합시다 모든 속성 수치 적용받는다고요 아 그래요 14% 확률로 피한다 저도 감나빗이 좀 떠야지 할만 하겠죠 감나빗이 떠야지 좀 할만 할 것 같아요 저거 내려가자 아 내려가면 안되지 아 저기 또 있어? 잠깐만 아 정의야 나에게 힘을 주셔서 대맛이 아니 아니 그렇지 재씨 두고 보자 좀만 기다려 어 저거 뭐지 어 민의 창? 오 좀만 기다려라 너 잠시만요. 야채 샐러드 아까 몇 층이었지? 이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전부 다 잡고 갈려고요 맘에 들지 않아 이 자식들 이런 놈도 하는데 굴복하고 꼬리를 말고 도망간다는게 맘에 들지 않아요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겠어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화가 풀리질 않아 아까 전전판에 죽었던거 이 자식한테 불의에 크리를 맞아가지고 죽었던게 분이 풀리질 않아요 내가 꼭 죽이고 가야겠어 너희들이 학살당한 이유는 단지 그것 때문이다 다른 세계선을 나를 죽였기 때문에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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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이 자식이 감히 다음부턴 덤비지 말아라 이번 세계선을 죽겠다고요? 벌써 10층까지 내려왔는데? 죽을리가 없죠 일로와 일로와 어 새끼 뭐하는 짓인데 이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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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쌀 좀 먹어줄게요 쌀 야 너 미쳤냐? 죽으려고 이게 근데 적을 잡으면서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레벨업이 되니까 점점 게임이 쉬워져요 적을 네 적을 갖다가 다 잡으면서 가니까 다 잡으면서 가면은 결국 레벨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게임이 쉬워져요 쉬워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 잡고 가는 게 더 편해요 오히려 괜히 적들 적들 안 잡고 간다고 네 지나치면은 이게 레벨이 딸려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가면서 저걸 잡으면서 가는 게 나아 자 거의 다 도착했죠? 이거 난이도 하드코어는 아직 개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쉬움 난이도로 한 번 깼거든요 쉬움 난이도로 한 번 깼는데 그 이후에 아직 그게 안 떴어요 아직 그게 안 됐어요 자 일단은 카드만 때려주고 아주 그냥 팟! 때려주고 팟! 때려주고 그러면은 죽죠 들어와 들어와 덤벼봐 명중을 갖다가 많이 찍었어요 이게 명중을 많이 찍어야 돼요 명중을 찍으면 망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명중을 찍었기 때문에 게임이 더 쉬워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명중을 안 찍으면은 명중을 안 찍으면은 딱 요거밖에 못 때려요 요거밖에 못 때리는데 명중을 찍게 되면은 요거들도 이제 때릴 수 있게 되죠 생각보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명중을 찍어야지 적들을 좀 더 세게 때릴 수 있어가지고 3대 칠 거 2대 치고 2대 칠 거 1대 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가면은 쉽게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거 아이템 맞추기 전에 찍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렇군요 아 오케이 일단은 그러면은 소형 응급 도구 하나 먹어주고요 자 요거는 살짝 뒤로 빠지고 일단은 위로 올라가요 오케이 필살기 쓰자고요 아 필살기 있네 그러네 필살기가 있네요 필살기가 있네 일단은 그러면은 어 응급 요거 요거 만들어주고 진통제 하나 만들어주고 응급 도구 하나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음식 질리앤누 질리앤누 질리앤누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주고요 요거를 갖다가 뚝뚝 빨아주고 아주 그냥 맛있게 뚝 빨아주고 그래 한 다음에 여기서 잠을 갖다가 요래요래 자주고요 아까 몇 층이었냐 5층? 오케이 쓰읍 이 자식 일루와 이 자식 일루와 씨네 에파샥! 아이 승리다 꼭 тоб 없앤 어어 오어 오어이 막으려고 해도 소용 없다고 어 어쉇 어 육 비치 않게 하네 코인 열심히 집어넣어가지고 아이템 좀 빼주고요 오케이 분사등급 이거랑 붕대랑 자 요것들 좀 먹어가지고 항생제 조금 먹어가지고 자 이럴때는 도망가는게 상체 이럴때는 안전하게 괜히 무리해서 싸우다가 죽을 필요 없어요 죽어주지 않으면 돼요 죽어주지 않으면 됩니다 이럴때는 그냥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서 잠을 한번 자고 오면은 해결되는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일단은 네 문이랑 문이랑 뱃돌을 갖다가 네 마타를 했기 때문에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네 죽을 일이 없어요 네 그냥 여기 가서 자면 돼 그냥 네 뭐 어때 손해볼 일이 없어가지고 요렇게 해주면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 하지만 죽질 않아요 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어휴 요거지 오케이 흐흐흐 죽어야지 꿀잼이라고요 뭐야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못 읽겠는데요? 몇 줄이야 이거 도대체 일단 1층에 도착해야 된다 오케이 바탕화면에 이게 패스워드를 갖다가 쳐야되는데 잠깐만 이거 한자로 된거 어 여기 나와있다 패스워드가 s-h-a-t-t-e-r-e-d 아 이거 적어놔야겠다 어디다 적어놔야겠다 잠깐만요 s-h-a-t-t-e-r-e-d-r-r-e-a-l-i-d-y 오케이 y를 대문차 그리고 로그인이 로그인이 a-m-a-d-e-u-s-o 자 이렇게 해 주고요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이거 외모장 요거잖아요 네 패스워드를 갖다가 패스워드 입력하면 되는거죠 이거 패스워드를 갖다가 s-h-a-t-e-r-e-d-r-e-l-l-g-i 위에 더있어 다 잡아야 된다고요? 위에 더있다고요? 위에 어디 더 있어? 없는데? 다 잡았는데? 싹잡았어 싹 싹 못 잡았나? 어디서.. 어디서 들어가라는 거야 도대체? 여기 사이트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네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못 알아듣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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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터넷으로 들어와가지고 치라고? 오케오케오케오케 아아아아 뭔지 알았다 뭔지 알았다 뭔지 알았다 오케오케오케 아.. 이렇게 해야되는 거야? 들어갔어요 잠깐만 네 그거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아.. 누르니까 왜.. 이쪽으로 또 나오냐 이거 들어와서 뭘 어떻게 해야돼요 그래서? 잠깐만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아 이거 복사 붙여넣기 안되네 아이 진짜 이거 다 내가 적어야 되잖아 잠깐만 기다려 봐요 기다려봐요 응 뭐지? 안되는데? 시트 쓰는게 아니고 내가 이거 진엔딩 보려면은 이렇게 해야된대요 이상하게 만들어놨네 신박하게 만들어놨네요 근데 안되는데?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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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험자의 실험실 62의 제 연구 6시설에서 제 6연구 시설에서 AKAD의 프로트 분서를 치료시적했습니다 세명의 경비원이 피험자를 모욕하고 중환 프로트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조사과정에서 우리는 피험자가 연구단지 N40의 퍼거사의 조수로 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직장 경력 및 일용하게 위조되었습니다 피험자의 짐초 목적은 분명 산스파이 동갑 프로트 파기였습니다 불행하기도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안은 누가 피험자를 고용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자산의 배포에 대한 충분한 동기와 영향력을 가진 전체 용의자의 목록에 문서 P177R6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기생물 연구부는 피험자를 알 구해 구금시설에서 실험실 샵 14로 겨 옮겨 노르스트 노르스트? 프로트로 이해할 것을 용... 어... 뭐여 이상하게 적어놨어... 뭐여 단어가 빠져있냐 이거? 네... 노말 엔딩은 봤어요 노말 엔딩은 봤습니다 이거를 봐야되는 거에요? 잠깐만... 잠깐만... 안나오는데? 사이트가 있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에요? 된거야? 이제? 왜... 왜...왜 안 돼? 클릭이 안 되는데요? 이제 나가면 엔딩이에요? 이제 나가면 엔딩이에요? 이제? 이제 된거죠? 아까 그 문서 보고 난 다음에 나가면 되는거죠? 잠깐만... 시야가 아는 법도 있었다고요? 아 그래요? 이제 나가면 되는건가? 이제 나가면 되는건가? 아 이해차 엔딩 봐야되요 일단은...일단은...나가볼게요 자... 여기 뜨네요 도전가지 생존자 망각 뭐야... 좋아 모두 데이터가 수집되었군 아주 유용할거야 귀염자는 어떻게 하죠? 없애버려 에? 뭐야 그냥 꺼져버리는데? 없애버리라고 해서 꺼지는거야 이거? 흠 후 후 후 후 후 후 후